이 간단한 공식을 인류가 몰라가지고 헤매니까 종교나 각종 철학이 등장해서 이 자리를 성령이네, 양심이네, 도심이네, 아트만이네 힌드교 아트만이요? 똑같은 자리에요 이 자리 깨달은 양반들이에요 아트만은 안되네 아트만은 안되네 하는 분들치고 제가 참나를 아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아트만을 모르면 참나도 모릅니다 신기하죠? 하나 알면 다 알게 돼 있고 모르면 다 몰라요 성령은 아는데나 다른 건 모르겠다 성령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한테 성령에 대해서 물어보면 엉뚱한 얘기합니다 성령이요 기도하다 불이 등에서 올라갔어요 그건 몸에 일어난 현상이고 성령은요 막 방언이 나와요 그럼 뭐 예수님이 방언하시던가요? 성경에 나오나요?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셨다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이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성령이 뭐냐고요 성령이 뭔지 알아내시는 게 이목거랑 똑같은 이거 뭐지? 내 혼과 육을 굴리는 이 자리는 뭐지?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 자리를 체험하기 전에는 그걸 알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체험했으면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정확히 말로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게 안다라는 거고 이게 모든 종교와 영성의 기초입니다 조선 선비들도 다 그거 평생 깨어 계십니다 공부 시작해서요 죽을 때까지 깨어 있다 가는 거예요 선비들은 다른 거 뭐 바라는 것도 없어요 내세관도 없어요 그냥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임무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깨어 있어요 늘 이 우주적인 유교 선비들은 이 자리를 이제 뭐라고 불러요? 원리요 원리의 세계 유교에서는 이게 하나님입니다 원리가 진리의 세계 진리요 진리 늘 내 마음 안에 인위의 진리가 선명해야 돼요 끝없이 접속입니다 깨어 있어요 제가 낸 이 대학 여기 보면 주자가 뭐라고 있냐면 그 진리를 항상 눈이 거기가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선비들은 눈이 항상 그 시공을 초월한 진리의 눈이 가 있어야 된다 항상 이 우리 본래의식 순수의식을 찾아야 돼 진리는 거기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화를 하시고 싶으시면 이 에고의 삶을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면 다른 수가 없습니다 에고가 뭐 꼼수 부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뭐 에고가 하는 짓들은 다 꼼수입니다 꼼수 절대 안 됩니다 정법으로 참나랑 다이렉트로 접속하면 참나가 가피와 은총을 내리게 돼 있어요 변화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찾은 만큼 여러분이 참나를 의식한 만큼 에고는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에고기에 뭐가 쏟아져 나오냐 지혜니 사랑이니 능력이니 이런 것들이 쏟아져요 즉 이 얘기는 뭐냐 모르던 게 알아지고 마음이 좁았던 게 넓어지고 안 되던 게 되고 그래요 이런 변화가 계속 이어져요 이걸 제가 일반인들도 알게 써 놓은 게 몰입책에 신바람이 나면 모르던 게 알아지고 안 되던 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그 말로도 쉽게 알아들어요 그렇지 몰입 안 하고 게임할 때는 손발도 잘 안 움직이거든요 알던 것도 잘 안 돼요 알던 것도 잊어버리고 하던 것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어떤 의식이 고향되면 물 흐르듯이 흐르거든요 물 흐르듯이 정보가 오고 필요한 정보가 그때 그때 오고 손발도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저항이 사라지고 그 저항이 사라진 상태 그 몰입 상태